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의 창입자이며 교회의 헌신적인 지지자였던 절도절미한 크리스찬인 레드포드씨에 대한 이익입니다. 그는 한 번에 지어 두 번에 천국을 다녀왔다. 그의 첫 번째 경험, 내가 처음 정신을 잃기 전에 상황이 어쨌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내가 죽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눈을 떴을 때 왼쪽 가슴 위와 늑골 상반부위에 접심하는 붉은 자국이 있음을 보았다. 충격판이 부착되었던 곳이라고 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자 붉은 빛의 뱀들이 내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었다. 한 마리를 떼어서 던져버리면 또 하나가 달려들었다. 정말 끔찍했다. 결국 나는 못에 끌려서 땅이 엎어졌으며 또 다른 기는 물체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빨강 젤리 같았다. 나는 소리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와 똑같은 궁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떤 것들은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적극색이었으며 목록하여 앞을 볼 수가 없었지만 불길을 보지는 못했다. 악마도 없었다. 단지 이 기어다니는 물체들만이 있었다. 가슴이 많이 아프기는 했지만 깨어나서 그곳을 탈출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심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가족들을 다시 봐서 정말 기뻤다. 그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곳이 지옥의 출입구였음을 확신한다. 그의 두 번째 경험. 내 가슴에 예리한 통증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내 코를 통해 투부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가노운이 병실에 들어왔던 일이 생각난다. 통증을 약화시키는 주사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다녀오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도중 내가 기절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날 밤 진단학실에 있던 다른 가노운에게 도움을 청했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다른 가노운에게 소리를 쳤다. 빨리 오세요. 레드포드 씨가 기절했어요. 심장밥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게 전부이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그러고나자 의료진들이 내게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았던 일이 생각난다. 이상했다. 내 자신은 아주 기분이 좋았으니. 나는 그게 분명히 내 육체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 옆으로 다가서야 했다. 바로 그때 서너 명의 사람들이 또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산소 담당인 소년이었으며 나머지 셋은 다른 조에서 온 간호원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가물거리면서 암흑에 잠겨들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긴 복도를 통과하고 있었다. 잠시 후 작은 전만한 불빛을 보았는데 마치 새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소소히 커지기 시작하여 날아가는 흰 비둘기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은 계속 커지고 밝아져서 그곳이 온통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빛으로 환해질 때까지 확산되어 갔다. 그런 광경은 전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자신이 조금 오르막으로 된 초록빛 초야에서 굴러다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곳에서 형을 만났는데 그는 살아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죽었을 때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나를 만나서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며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최야를 거닐었다. 나는 갈라진 가로대처럼 보이는 백색 울타리에 부딪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넘을 수가 없었다. 어떤 힘이 내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만 같았다. 울타리 저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가슴에 쿵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누군가 내 가슴을 두드리며 압축시키고 있었다. 눕골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눈을 뜨자 당신의 얼굴이 보였던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억난다. 그곳은 내가 본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경험은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아름다운 도시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아름다웠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흰옷을 입었다. 하늘은 온통 환해서 햇빛보다도 더 밝았다. 내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도시 속을 걸어다니려 하는 찰나 자신이 다시 이승의 육체 속에 환원되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내 심장을 재생시키기 위해 가동시킨 충격판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내 아내만 아니었어도 당신들이 나를 다시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랐을 것이다. 한 번의 지옥, 두 번의 천국을 보고 온 레드포드시의 생생한 사후세계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